. 혼다 코리아가 1일부터 CBR 전 RR 20주년 기념 모델인 2012년형 CBR 전 RR에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. . 2012년형 CBR 전 RR은 한층 더 공격적인 디자인과 배기량 999억cc 손행식 DOHC 4기통 엔진을 탑재해 역통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. . 새로운 12스포크 경량 알루미늄 휠은 높은 강성을 갖췄으며 LCD 계기판은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. . 프런트 카운 스포일러, 스포일러는 주행 시 공기의 흐름을 정교하게 제어한다. . . 특히 리얼 서스펜션에는 세계 최초로 밸런스 프리리어 쿠션, 밸런스 프리리아 쿠션을 적용해 뛰어난 충격 흡수 성능을 갖췄다. . . 혼다 코리아는 선착순 구매 고객 20명을 대상으로 기존 3년 5만 킬로미터였던 무상 보증기관을 10년 20만 킬로미터로 확대 제공하는 1025원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. . . . . 일본 격초시대 2012년형 CPI-1000R의 가격은 1,890만원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